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바이오메디컬 공학과는 1989년 의과대학 의학공학과라는 명칭으로 설립된 이후 31년 동안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해 왔습니다. 우리 학과에는 총 11명의 우수한 교수진이 열정적인 강의와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학과 교수진이 기금을 모아 우리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도 수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의 1,400여 명의 졸업생들은 다양한 의료기기 분야의 리더로 활약하고 있으며 매년 졸업생 동문회에서는 홈커밍데이 행사를 통해 학과에 재학 중인 후배들에게 동문회 장학금을 수여하고 다양한 취업 정보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수진과 동문회의 후원과 관심의 보답이라도 하듯 우리 학생들은 매년 매우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메디컬 공학은 의학, 공학, 이학 등 다학재간 융합학문으로 인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공학적 기술을 말합니다. 인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질병의 진단, 치료, 수술에 사용되는 병원용 의료기기에서부터 3D 프린팅 기반 인공장기, 지능형 재활 로봇, 스마트 이동 보조 기기, 일상생활 속 헬스케어 시스템 개발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바이오메디컬 공학과에 입학하여 공부하게 될 세부 과목은 해부생리학과 같은 기초의학 교과목을 비롯하여 전자회로, 회로이론, 의용계측, 생체역학, 신호처리, 디지털회로 등 전자 및 기회공학 이론 교과목이 있습니다. 또한 이론 교과목을 바탕으로 기초회로실험, 전자회로실험, 종합설계미실습 등 실습 교과목에서 실질적인 응용력을 키우게 되며 최종적으로 졸업작품을 수행하면서 본인만의 의료기기 아이디어를 개념부터 설계, 시제품 개발 단계까지 완성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배양하게 됩니다. 바이오메디컬 공학과의 졸업 후 진로는 삼성매디슨, 지멘스, 지이, 메드트로닉 등과 같은 의료기기 회사, 병원에서 의료기기를 담당하는 의공학실, 식약처와 같이 의료기기 인허가, 정책, 규제 등을 담당하는 국공립기관,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위한 국공립 또는 민간연구소, 대학원 진학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우리 학과를 졸업하는 학생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국가공인 자격증인 의공기사와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자격증이 있으며, 이러한 자격증 취득 시 병원 및 국공립기관의 취업에 유리합니다. 바이오메디컬 공학과는 1학년과 2학년의 학습과정을 통해 기초적인 공학 지식과 의학 지식을 배움으로써 의학공학자로서의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3, 4학년의 심화학습 과정을 통해 전문적인 의학공학자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는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와 학업 내용이 어렵더라도 바이오메디컬 공학과에 대한 관심과 열정만 있다면, 훌륭한 교수님들께서 이해하기 쉬운 교육 방식으로 강의해 주셔 준비된 의학공학자로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메디컬 공학과는 다양하고 실험적인 학업 분위기와 더불어 즐기면서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학과 행사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후배들 간의 친밀하고 상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미래의 사회적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과 지도 교수님들과 많은 학우들이 힘쓰고 있습니다. 홈커밍 데이는 졸업생 동문들이 모교를 방문하여 후배들을 위해 동문의 장학금 수여 및 취업 지도를 해주는 학과 행사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준비된 의학공학부 학생으로서 사회에 나아갈 준비를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밝은 분위기와 더불어 학업에 지친 학우들을 위해 만들어진 다양한 동아리 활동들이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학우들의 모임인 스톰, 농구를 좋아하는 학우들의 모임인 아크, 그리고 밴드를 좋아하는 학우들의 모임인 펌스까지 총 3개의 소모임이 존재합니다. 매주 1회 이상의 전기 모임을 가지며 친목 도모를 위한 MT, 소모임 졸업생 선배들과의 교류를 위한 홈커밍 데이 등의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동아리인 스톰과 아크는 매년 교내 스포츠 대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밴드 동아리인 펌스의 경우에는 교내에서 모든 학우들이 즐길 수 있는 밴드 공연인 락코프를 개최하여 학우들과의 교류를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바이오메디컬 공학과는 긴 역사와 훌륭한 졸업생 동문들을 통한 양질의 높은 취업률, 실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한 내실 있는 교육, 연구 및 교육을 위한 다수의 대형 국책사업 수행과 같은 세 가지를 자랑으로 여깁니다.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바이오메디컬 공학과의 모든 교수진과 재학생, 동문들은 열정과 패기로 가득 찬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의료기기와 헬스케어 분야의 리더로서 세계로 뻗어나가길 기원합니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건국대학교 바이오메디컬 공학과는 수많은 사회의 리더를 배출했으며 의료기기 분야의 리더가 되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는 건국대학교 바이오메디컬 공학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수험생 여러분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건국대학교 바이오메디컬 공학과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